천천히 먹자 아이고 잘 먹네 알았더 먹고 기뻤더 고맙지? 제가 먹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먹었죠? 스스로 네 이게 네칼라 묶여 놓고 그러면 다른 강아지도 살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? 엄마들이 와서 먹여요? 어떻게 먹여요? 그 보호자님들이 와가지고 먹였을 때 잘 먹으면 보통 보호자님들이 오셔서 네 네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지금 두부 말고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뭐 잘 먹는 거 뭐 만들어서 죽 같은 걸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닭가슴살 같은 걸 살면서 있었거든요 네 그거 저는 몰랐어요 그거 알려주셨으면 제가 네 저희는 두부 이거 잘 먹는 줄 알고 네 아니요 안 먹어요 안 먹어서 네 그러면 제가 와서 이거를 근데 제가 먹이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 사료라서 먹어야 되는 사료거든요 네 정말 안 먹으면 뭐 죽을 끓이든 뭐 했는데 지금 안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죠 이게 피 나오는 거 괜찮은가요? 네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좀 앉아서 하루 조금 매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자 알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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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하루씩 먹을까 먹어줘